자 하나씩 한번 소개해 주세요 4165님입니다 배성재님이 뭘 먹고 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그는 항상 코끼리 다이어트 중이라 풀떼기를 드시거든요 그렇죠 이제 목동과 SBS 근처에서 제가 항상 저녁 때 혹은 오후 한 4시쯤에도 샐러드 투명 봉지에 넣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걸 봐서 저희 회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십니다 제보글이 막 올라오기도 하나요? 커뮤니티같은데 제보글까지는 아닌데 배성재가 뭘 들고 다닌다 풀떼기를 들고 다닌다 이런 제보글 같은 거 없었나요? 풀떼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계속 샐러드를 들고 다닌다 이런 얘기들을 저희 회사에서 이제 수근수근하는 것들이 제 기억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샐러드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? 그건 아닌데 그래도 정말 제 수준에서 양껏 먹어도 괜찮다라는 걸 증명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끼리 다이어트라고 하고 있는데 다들 채식한다고 하면 코끼리랑 콧불수도 풀만 먹고 그렇게 커졌어 이렇게 다들 얘기하면서 방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분들께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3kg 정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빠진 거잖아요 괜찮다는 생각 아니 그 샐러드가 엄청 비싸잖아요 2만 6천 원짜리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닭가슴살도 보너스로 더 넣고 푸시게 이렇게 드시는데 이게 3kg가 빠진다는 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목동에 토핑을 무제한으로 추가할 수 있는 샐러드 바가 생겨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풀떼기만 먹는 건 아니고 닭가슴살과 계란후라이 그다음에 연어, 두부, 비프, 새우 이런 것까지 추가해서 먹기 때문에 항상 2만 원 이상의 샐러드를 먹게 됩니다 아무튼 빠지면은 됐죠 그렇죠? 효과가만 있으면 되죠 천원의 샐러드 바가 생긴 다음